자 그러면 오늘 뉴스삼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정말 잘나가는 회사들 이런 데들이 다 조세웹비처 이런 데 통해서 세금 안 내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결국 선진국들이 이거 이제 그대로 놔두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짜기로 했다면서요. 아니 이제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구글세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글 페북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이 조세웹비처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데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굉장히 좀 아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헤드라인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잔헨 앨런 재무장관이 글로벌 법인세 이거 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뭐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주말 가운데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영국 런던의 랜카스터 하우스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각국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자 최저세율을 15%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조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때 쭉 낮춰놨던 법인세를 내린 거에 한 반 정도는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 본사 안 둘랍니다. 세율 더 낮은 나라도 나가면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한 21%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국이 주장을 했던 건데 21%?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왜 당신네들 때문에 세금을 높여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보다 낮은 나라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 5% 그러면 양보할 테니까 15% 정도는 걷어야지 니네들도. 그런데 이게 좀 맞아떨어진 게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율을 좀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7이 합의가 된 거고. 이거 뭐 세상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 얘기 들어보면 한쪽도 좀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 헤이븐스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내는 걸 피해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그렇게 회피 못하게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주장에 미국도 합의를 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다 이런 데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가 다 거의 구글을 쓰잖아요. 우리는 네이버를 일부 씁니다마는 유럽은 다 구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데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구글세 매기겠다 디지털세 매기겠다 해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도 합의를 해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논의가 2013년서부터 계속 준비가 됐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이거 찬성 못한다. 왜? 우리 기업들만 미국에서 세금 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유럽의 당신네들한테 세금 내라고? 이걸 막아줬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두 가지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죠. 미국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치가 뭡니까? 동맹의 광화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맥락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합의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다국적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는데 의외입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환영에 입장을 내놨는데 환영이요? 여기다가 저항해봐야 되겠습니까? G7이 합의를 했다는데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더 이상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닉클레이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 부사장이 뭐냐 그랬냐. 오늘 합의는 글로벌 세금 시스템에 있어 명확성과 공적 신뢰 증진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마존도 대변인을 통해서 G7 합의는 국제 세금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5%라는 것 정도는 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대체로 공감대를 갖지 않았을까.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OECD 주요국의 2020년 법인 세율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데죠. 30%대. 제일 낮은 데가 대체로 15%대인데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스위스 이런 데들이 법인세가 거의 제일 낮거든요. 아일랜드가 12.5%. 대표적인 텍스 헤이븐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스위스가 8.5%. 스위스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거리인데 한국은 25%입니다. 물론 명목이죠, 이게. 여기다가 여러 가지 공제 같은 걸 하면 이것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고요. 미국이 2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1%로 하자는 건 좀 남세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자기네 걸로 국제 표준을 삼자고 그런 거니까 캐나다가 15%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텍스 헤이븐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세율이 한 15%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로 합의가 됐다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앞으로 관심거리겠죠.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도 세금 내고 저기도 세금 내면 이거 주주같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어차피 유럽에서 디지털세니 이거 물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21%에서 15%로 최저세율이 낮아진 거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법인세율이 20% 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될 거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지역에다가도 세금을 내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다시 리바운드하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사고 있고 다다음 뉴스가 그걸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 주에 이런 G7의 합의 물론 G7이 합의한다고 다 되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G7이 합의한 다음에 G20까지 확대가 되면 거의 이게 질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택스 이슈가 일단 지난 주말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세금 문제가 워낙 큰 기업들의 중요한 문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잔해 네런이 얘기한 지가 한두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런 걸 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바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G7이라는 게 트럼프 연관에는 다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런데 G7이 서방 700국 플러스 대부분 선진국이고 유럽 나라에다가 미국, 카나다,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맹이라는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곧 이어서 G7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를 하죠. 영국에서 콘웰이라는 해양 해변이죠. 아주 아름다운 해변 도시인데 콘웰이라는 데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만 거기서 또 이런 유해 합의에 근거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문제도 아마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어마어마하게 산 모양이군요. 뭐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표를 알아 보여주세요. 외국인 기관 순매에서 탑5 종목들을 저희가 아마 표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산 겁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6월 4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을 산 건데 삼성전자 한 8,700억 샀어요. 뭐 많이 산 건 아니에요. 판 거에 비하면.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현대차가 한 3천억, 기아차가 2,600억, LG, 화학, SK하이닉스 이 순서대로 탑5예요. 거의 시총 탑10에 있는 거 다 산 거죠. 이게 이렇게 외국인이 사면 팔아야 되는 데도 있겠죠. 기관은 기아를 한 3천억 팔았고 현대차 1,800억, 삼성전자 1,300억 이런 순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워낙 홀로 나홀로 사다가 외국인이 좀 사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매물을 좀 내놨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다시 사상 최고치에 거의 왔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코스피가 좀 쉬는 동안에 중소형주가 동무대였다라면 6월 들어서는 대형주들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4일 증시 마감까지만 보면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3,184포인트인데 지난 5월 말에 비해서 한 1.1%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형주가 2.7% 오른 거에 비하면 못 미치는데 중형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지난달에는 대형주가 1.3% 올랐고 중형주가 5%나 올랐던 거에 비하면 키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7만 8천 원대까지 빠졌던 게 8만 2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아직도 9만 원대 매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미흡하죠.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현대차는 5월 달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현대기아 합산 시장 점유율 미국 기준으로 11%가 넘어갔다는 그 뉴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28일부터 6월일 동안 현대기아차가 계속 올랐는데 현대차 주가가 일주일 동안 9.52%가 올랐고 기아차가 10.2%가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이들 경기 관련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여기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보면 6월 4일까지 1조 600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1,1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이 매수세가 최근에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안화 강세라든지 글로벌 달러 약세 이런 것들과 결부된 바이코리아 정도로 인식이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린 시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자금은 달러 약세 국면과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정도의 주식에 매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3,300을 한번 가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한국에 상륙하는데 11번가로 아마 집중이 좀 되는 모양이죠? SK그룹의 전원에 따르면 중앙일보 오늘 단독으로 보도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단독 기사를 인용해서 보면 SK텔레콤의 이커머스 계열사죠. 11번가. 여기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전체 지문의 30%를 아마존에 넘기는 방식으로 양사 간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아마존이 이러한 신주 인수권을 바탕으로 최대 50%까지 11번가의 지문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50% 갖게 되면 이게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시장을 비롯한 국내 유통의 어떤 업계가 정말 지각변동 아니에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고요. 또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하고 또 이베이의 어떤 입찰이 곧 있잖아요. 거기에 롯데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영권이라든지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만 고집을 할 경우에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현실의 시기 아마 SK그룹과 최태원 회장한테 있었지 않냐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실제로 SK텔레콤이 11번가 지문 80.26%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장을 하더라도 뭔가 대대적인 자본의 어떤 조성이 없으면 물류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전략적 파트너로 아마존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지분율이라든지 또 어떤 지분에 참여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11번가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이커머스 마켓도 그렇고 전반적인 한국 유통시장에서 입지를 그렇게 혼자서 강화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현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존 당연히 전 세계 이커머스 글로벌 선두 기업이니까 여기하고 합작을 하면 자본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일종의 유통시장의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쪽으로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SK그룹의 보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K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고 SK텔레콤 지분은 또 주 SK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통시장의 어떤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SK그룹이 유통시장에서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게 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현재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17%고 2020년 기준으로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가 12%고 11번가가 6%, 롯데온 여기가 5%, 카카오가 2%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가 진짜 많네요. 1등이 근데 20% 같이 안 되네요. 우린 여기를 안 들어가야 했나. 우리가 여기를 왜 들어갑니까? 우리도 뭐 저거 하잖아. 흑삼전 탱. 우린 광고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6% 시장 점유율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존이 어떠한 규모 그리고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의 어떤 뭐 뛰어난 선지나 어쩌고 해도 우리나라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훨씬 더 앞서지 않았나? 배송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것 같은데 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50%까지 넘기는 M&A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건 내 회사다라는 생각 우리 회사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그럼 뭐하냐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3, 4위 할 거면 뭐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해요. 1등 안 할 거면. 타이를 키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fair하게 나누면 되는 건데 그래서 SK그룹이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M&A를 포함한 기업 경영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는 게 이게 뭐 업계에서는 채태원 회장이 실용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이거 우리 회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저간의 인식을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극복해낼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커머스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도 한번 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저희 정리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저희 또 한 주간의 여러 지표들, 세계 흐름들 짚어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 오시는 날이죠. 잠시 전하는 말씀 빨리 듣고 와세요.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